그냥 지나가는 소리는 티시 이렇게 하면 되죠 티시 이러면 되는데 티시 하면 되는데 티시에서 비가 더 내릴 때는 티시 슈 이렇게 되는 거에요 지하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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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철은 별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 요걸 가지고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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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문 열렸다, 문 열렸다. 오, 문 열렸다. 문 열렸어. 이 여자, 이 여자. 철입무, 철입무 났습니다. 비행기 이륙하는 거. 비행기 이륙하는 거. 비행기는 그냥 휘파람만 좀 부을 줄 알면 되는데요. 휘파람을 대놓고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약간 입천장을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. 맞다, 맞다, 맞다. 비행기 탄 거 같아. 진짜. 비행기 간다. 태트리스, 태트리스. 오랜만에, 오랜만에. 오랜만에. 요즘은 이제 그 앵그리 보드라고 많이 하시죠? 네네네네. 뭐야. 우와 대박. 대박이다. 아 진짜. 아니 어떻게 소리를 들으면 느낌이 오나 봐요. 돼지 죽을 때가 포인트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. 제대로 들어보자고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헐, 헐. 계기를 깔쳐줍니다 옥동장을 찾아와.